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에덴의 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계속 메시지가 조금조금씩 늦게 올라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교회의 조명을 좀 바꾼다고 같이 우리 장로님 우리 전도사님들 청년하고 같이 공사하다 보니까 녹음할 시간을 놓쳐버렸습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주간 메시지 흐름을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통합합숙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합숙훈련 속에서 아주 간단하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메시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딱 기도하기 좋도록 우리가 메시지 흐름을 만들었거든요 우리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연결해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계속 본부 메시지를 통해서요 뭐냐면 기도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다운 기도의 축복을 누리자 그런데 기도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계속 전달된 메시지가 계속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통합합숙훈련에서 1강이 바로 합숙훈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1강의 내용이 뭐냐 윗입니다 1강의 핵심은 윗입니다 합숙훈련을 왜 받느냐 하나님께서 진짜 윗하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윗하시냐 함께 하시냐 실제적이고 정확한 현장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게 바로 언약이죠 실제적이고 정확한 언약, 해답,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유 그거 붙잡으면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 가지고 합숙훈련에서 뭐 하냐면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고 진짜 합숙훈련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제가 말씀드린 거 교회 다라빵 합숙훈련 말고요 그냥 합숙훈련이라도 합숙해본 적 있으시죠 합숙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 그 분위기 속에서 계속하는 겁니다 기도가 24시 계속 돌아가고 하는 겁니다 그걸 한번 경험해보면 진짜 성령충만 경험합니다 마가 다라빵 역사 진짜 일어납니다 그거를 해보자 라는 것이 사실은 전체 일주일 동안 흐름과 함께 했던 일광 내용입니다 이 강의 내용이 무엇이었냐 절대 언약이 바로 팀합 속에 있는 교획인데 메시지인데 핵심인데 그게 바로 인마 누엘이라는 겁니다 뭐냐면 절대 언약인 이 기도 콘텐츠가 그리고 복음 콘텐츠가 있으면 그거를 정말 전달받을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막지 못하고 누구도 막지 못하는 누구도 모르는 열매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 집중하고 말씀 집중하자는 것이 바로 팀합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이유를 가지고 복음 콘텐츠와 기도 콘텐츠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시는 그 만남의 축복이 바로 인마 누엘입니다 그것이 팀합숙 때 받아야 되는 이유이고 그거를 우리가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현장합숙에서요 3강인데요 현장합숙 원리스 하나님께서 모든 것 속에서 선을 이루시는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절대 예정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나의 나와 하나님과 그리고 세상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붙잡은 언약대로 하나님 진짜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세상 속에서 그 언약이 발견되어지고 그리고 누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 그리고 현장이 절대의 여정 안에서 원리스를 이루는 그것을 정말 경험하고 그리고 체험해서 계속 누리게 만드는 것이 현장합숙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의 삶이 바로 플랫폼입니다 복음을 누리기 위한 현장을 살리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만들어라 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계속 기도와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전문합숙 네 번째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정말 만들어서 그게 절대 목표인데요 그것 통해 가지고 평생 전도운동에 올해할 사람들을 현장에서 전문가들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전문가 속에서 전문가들 자기 일들이 오직이고 유일하고 그리고 재창조되는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같이 모여서 시스템되게 그 응답을 얻는 것이 바로 전문합숙인데요 그건으로서 계속 기도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핵심입니다 기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 흐름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영적 서비스의 메시지를 전달을 받았습니다 주일 예배 메시지죠 아 수일 예배 메시지죠 9월 30일 날 그 수일 예배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권세와 능력에 대한 것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정체성 하나님 자녀와 그리고 영적 상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과 바뀌고 그에 따른 권세가 주어지는데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을 정말 누릴 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이 일러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계속 기도죠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권세를 정말 누리는데 그 권세가 바로 다섯 가지 힘입니다 이거를 나에게 주셔서 같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예배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지식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영세전부터 감추어진 것으로 이 사단이 무감각 무지함을 통해서 우리를 정말 장악했지만 그리스도께서 나의 수준, 기준, 표준을 뛰어넘어서 다시 누리도록 만드셨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의 복음인데 나의 복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의 축복이 정말 전달되도록 하자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흐름 속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나의 컨텐츠를 계속 발견하는 것이 흐름이었습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사실은 서밋의 죽음의 의미라고 주일 강단 메시지가 같이 나왔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죽음이 무엇이냐 죽음이 무엇이냐 잃어버렸던 것이라고 했는데 죽음이 무엇이냐 바로 왕적 제사장 선지장적인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왕 그리스도 새로운 왕 선지자 새로운 왕 제사장을 준비하셔서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죽음에서 부활하신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이 축복을 회복하셨습니다 이거를 누리자라는 것이 우리들의 그 빔 그어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메시지고요 이게 나의 복음이고요 여러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복음으로 주변 사람에게 전달하시고 그리고 또 이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가 1강 2강 3강 4강 통합합소 훈련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받았던 것처럼 정말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리고 오직 위리스의 재창조의 시스템 만들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복음의 컨텐츠 그리고 기도 이것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나머지 한 주 되시기를 정말 주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진정한 복음의 컨텐츠를 발견하고 누리는 오늘 하루 되도록 주 예수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진짜 기도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약의 깊은 교제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응답하실 걸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구서 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글자막丘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멘